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코리아 인천미 서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자연에서 얻어온 생리대 프리너입니다 굉장히 압축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무래도 그날이 찾아오면은 새해 걱정 그리고 또 흡수는 잘 되는지 그리고 민감한 부위에 바로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소재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옵션 저희는 다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가닉 제품이에요 저희는 순년만을 사용을 했고요 옆에 살까 봐 걱정되시죠 저희는 샘 방지까지도 다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촉감은 어떨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싹 만져보게 되시면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오가닉 코튼이라고 하니까 믿을만 합니다 자 그리고 대나무 성분 사이드 커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잦은 마찰 아무래도 우린 마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지를 입던지 아니면은 생활을 하시던지 심지어는 안고 일어나실 때 그럴 때에도 마찰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민감한 피부에도 부드러움과 이 사용감 자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 자 그리고 또 저희는 OCS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흡수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나 얇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준치보다 10배 이상이나 흡수력이 높다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 공법이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붓는 옷을 입어야 해요 라는 우리 직업 특성상 붓는 옷을 입어야 되는 분들도 이제는 걱정 없이 프리너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점 그럼 우리 직업 특성상 붓는 옷을 입혀주시겠어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 직업에 다시 입혀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자동으로 부위에 따라APTerer 아 이거 두려워точ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